CBS 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도에 박진웅 기자입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오늘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게 원신과 같은 형량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하 교육감이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포럼활동이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것에 집중돼 있고 홍보 내용을 봐도 하 교육감을 선거에서 당선시키려는 의사가 충분히 드러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활동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이어서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모든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지지호소는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 교육감의 출신 학교를 졸업 당시가 아닌 현재 명칭으로 기재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한 협의의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한 행위는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 교육감의 세 가지 혐의는 항소심에서 모두 인정됐습니다. 선거 직후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 교육감입니다. 만약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됩니다. 1심과 2심이 같은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 교육감의 운명은 이제 대범원 최종 판단에 달렸습니다. CBS 뉴스 박진웅입니다. 부산의 한 구청 녹지직 공무원이 신발 등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달 금천구에 있는 한 조경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영도구청 소속 녹지직 공무원인 A씨에게 신발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업체 한 곳으로 영도구청은 이미 감사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강제수사 대상에서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계속 열심히 신속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안팎에서는 A씨가 올해 초 조경업체로부터 신발 등을 제공받아 직원과 나눠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업체가 출장비를 대신 내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선 근무지에서도 신발을 제공받는 등 고원녹지직 공무원에 대한 신발 상납은 이미 업계에 오래된 관행이란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청은 기본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부산시의 A씨 등에 대한 징계도 의뢰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15에서 29세 청년 인구가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청년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중 청년 인구가 인천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지역의 청년 인구가 6천 명으로 가장 적었고 전체 연령대 중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강석으로 1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부산 청년 인구 감소세는 경제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보다 더 가파릅니다. 인천의 지난달 청년 인구는 49만 4천여 명으로 직전 달에 비해 부산의 절반 수준인 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중 부산 청년 인구가 인천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출한 부산 청년 인구는 3천여 명인데, 이는 전체 연령대의 74.7%를 차지합니다. 4명 중 3명이 청년인 셈입니다. 부산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나 학업 등의 이유로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올 초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 순유출 인구 1만 천여 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직업이 86.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부산의 대기업 유치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암울한 통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어제 부결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학교 차정인 총장은 오늘 임시처 국장회의를 개최하고 교무회의에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주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 총장은 어제 교무위원들의 학칙 부결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배정한 의과대학 입학정원과 학칙상 입학정원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 상태는 국가 행정체계상의 법적 문제임으로 해소돼야 한다며 교무회의의 학칙 개정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는 조속히 교무회의 일정을 잡아 재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이 지난 반세기 4월 기온 중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부산 평균 기온은 15.9도로 1973년 전국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높았고 평균 최고 기온도 20.2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이상고온 현상은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함께 필리핀 동부에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부산 결의 하나는 오늘 오전 11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녀상의 각종 테러를 저지른 단체와 인물을 비판하고 훼손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한 극우단체가 관할 경찰서장 등을 집회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갈등이 다시 불붙는 상황입니다. 미래 첨단 기업 3개사가 부산에 1천억 원대 투자를 진행합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고모텍과 아스트로젠, 쇼우테크와 영내 이전 및 신설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냉장고 첨단 부품 생산 전문 기업인 고모텍은 81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최고기온은 21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15도, 습도는 60%입니다. 부산 CBS 저녁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하효진이었습니다. cbs